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량에 무차별 테러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고급차를 몰고 다니던 글쓴이 A씨는 어느 날 트렁크 손잡이 부분이 부식된 것을 발견하고 차를 수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또다시 차량이 부식됐고 출고 6개월 만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의문을 품은 A씨는 CCTV를 돌려봤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A씨의 차량 여기저기에 수상한 액체를 뿌리고 있었던 건데요. 수상한 액체의 정체는 바로 소금물과 락스였습니다. 현재 차량은 락스 테러를 당한 채 주행한 지 한 달이 넘어 세차를 해도 얼룩이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는다는데요. A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CCTV를 통해 찾아낸 범인은 근처 가게 자영업자로 주차장 청소하는데 차가 있어서 욱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변명했다고 합니다. A씨는 한 번도 아니고 수차를 걸쳐서 남의 차에 소금물, 락스 뿌리고 수료해놨더니 다시 테러한 게 고의가 아니냐며 허락 맞고 주차에 불법 주차를 한 것도 아니고 영업 방해 한 것도 아니고 통행에도 방해되지 않게 주차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이어 수리비만 받고 합의했다가 차후에 산성물질에 의해 이상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재물손괴죄로 고소해라. 산성물질이라 분명 문제 생길 듯? 욱해서 테러해놓고 고의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 벌금형 나오면 그걸 근거로 민사 걸어라. 1차 테러 때 수리안 정비 내역 뽑아놓고 변호사 선임하세요 등의 조언을 전했습니다. 3,5 리얼